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고길리동 장암장운동의 지옥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조 의원입니다 온 발언을 읽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서울시 노원구는 공린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부지와 토지를 맞교환했습니다 현재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의 부지가 됐습니다 노원구 공린동 25-33번지 일대 면적은 2682평방미터이고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면적은 48,077평방미터입니다 2023년 12월 17일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운전 면허시험장을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2023년 2월 26일 차 SK브로드밴드 서울유스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뉴스에 따르면 오종록 노원구청장은 당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의정부시는 동의를 한 상태고 그 다음 면허시험장을 소유하고 있는 도로교통과 경찰청의 내부 조율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당초 시장 출마 시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에 대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전 시장이 체결한 의정구시와 서울시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에 대해서 현 김동근 시장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3년 6월 의정구시와 노원구는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시장은 전 안병윤 시장의 장암력 주변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의 도봉 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만탈식 행정은 의정구 시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당초 장암력 주변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대하면서 군부대 이전 부지의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은 찬성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의정부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운전 면허시험장이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혼자 가중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의정부시 IC와 양주와 포천 출퇴근 차량들이 결집되는 지역에 도봉 면허 운전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자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둘째 차량 증가로 인해 소음과 분진 피해는 주변 장암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주민들의 피해가 되는 면허시험장 같은 BP시설은 결코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노원구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설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가 노원구의 소유 부지라고 하더라도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의정부시 행정구역이며 주변의 의정부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의정부 시민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혼자 소음과 분진 피해가 유발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 계획을 노원구는 전면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작해 당부합니다 첫째 노원구와 협의한 장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를 파기하고 둘째 의정부시 행정구역 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의정부시 관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이전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